안녕하세요. 넥스트커널의 대니엘입니다. 요즘 급변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 속에 여러분들께서 이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계시나요?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 변화의 시기를 관통하는 여러분만의 삶과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? 여러분들께 Q7 7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나는 왜 태어났는가? 두 번째, 나는 누구인가? 세 번째, 나는 왜 사는가?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?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?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? 마지막으로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나와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?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시나요? 이렇게 잘 확인하는 것인가? 이상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편지원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모으신 모든 게 어떤 상황이 해야 할 일은 무엇? 나는 무엇을 위해